일단 가. 일단 가야 된다니까 지금. 다 나가요. 다급하게 소리를 치며 병원을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는 일사불란하게 모이는데 대체 병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새벽 3시쯤에 병원 주차 타워의 차량이 폭발했다라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는 주차 타워 외벽에서 불꽃이랑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상황이었고 주차 타워 내에서 원인은 알 수 없는 폭발음이 계속 펑펑하면서 계속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둘러 대피하기 시작하죠. 그 사이 화재 신고를 받은 경찰과 수방관들이 빠르게 병원으로 출동합니다. 질사에 맞춰 보호자들과 환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종을. 대부분이 필체어를 타야 돼가지고 거동이 안 돼서 환자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엘리베이터로만 환자를 대피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대피가 쉽지 않았던 거죠. 아니 뭐 챙기고 할 거 없어. 챙기고 할 거 없어. 지금 먼저 데려가는 교수해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우선 챙기는 경찰입니다. 제가 갈게. 이쪽에. 이제 가는 교수해라. 일단 가요. 아니 아니 입을 거고. 일단 가. 일단 가야 된다니까 지금. 계속. 다 나가요. 어디 있었어. 아직 안쪽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서둘러 병실로 이동합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환자. 빨리요. 경찰은 휠체어로 환자를 옮기고 간호사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더 챙기지 말고 바로바로 나가요. 바로바로.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둘러 대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환자들이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니까 제가 올라갔을 때는 연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매키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연기를 더 마시면 환자들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직 병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환자가 있을까. 계속 수색하는 경찰입니다. 화장실 안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196명 정도 환자였는데 저는 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네 신속하고 차분한 대처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든든한.